저 곱이 곱은 말아지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시팔세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거 할 때는 옆사람 보면서 가볼게요. 다시 한 번 쳐봅시다. 저 곱이 곱은 말아지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시팔세 그다음에 우리가 치매의 강에 좀 박수 쳐보도록 할 텐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있어요. 1번! 2번! 3번 할 때 잡아주네요. 3번! 그다음에 깍지. 4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자, 구렴 같이 갈게요. 1번! 몇 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2번! 2번! 4번! 하하하하하하 3번! 3번! 1번! 4번! 딱지! 그렇지! 3번! 그렇지! 2번! 제일 잘하시네요. 하하하하 자,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1번! 2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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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짜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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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똑같아요. 1번! 소짜쿵 제가 울기만 하면 떠나간 그리운 팀 오신댔어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1장부터 다시 한 번 가볼게요. 자, 어떻게 시작했어요? 먼저 시작! 시작! 저, 고기, 고음, 말아주고서 늘 여성으로 달려! 진짜 나, 낭낭, 십팔세 곧을 미치는 암괴물에서 소짜쿵 세울 때만 기다립니다 소짜쿵 소짜쿵 1번! 솟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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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울기만 하면 떠나다 그리운 님 오신댔어요 1번! 4번! 딱지! 3번! 2번! 1번! 2번! 3번! 4번! 2번! 3번! 1번! 3번! 딱지! 3번! 2번! 1번! 자 우리 유정 선생님 혼자 유정 선생님 3번! 4번! 3번! 2번! 1번! 4번! 3번! 2번!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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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6번! 4번! 손잡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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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번 손잡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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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0번 2번 자 3번 3번 손잡고 3번 3번 4번 2번 3번 4번 4번 3번 5번 4번 한적붕붕 손잡고 새가 울리기만 하면 귀여운 거겠다고 맹세합니다 발장끼도 풀뿌리자면 영달의 풀리만 하면 안전 다음 환경 고고 새가 해방이 하립니다 손잡고 영달의 풀리만 하면 안전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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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울리기만 하면 넌 마지막 고생할게요 손잡고 새가 손잡고 새가 저의 걸음살의 풍별이 갇혀 내 새하구 새해 오는 새하 하여 큰 말의 힘을 넘고 보던 서짜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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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하 귀여운 걸 웃긴다고 행세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티비 서유석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